ㄹㄹㅇ 못 보셨구나 나 지금 봤어 예 안녕하세요 이정이구요 저기 지금 통역기가 좀 잘못 설치되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이정이구요 저희 YGX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미쳤다 정말 최고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저쪽도 가야죠 아이키 언니다 아이키씨 F팀 대표로 자신감있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야 리정 어 언니 말씀을 하세요 너 스물 네 살 때 뭐 했다고? 나 스물 네 살 때 결혼했다 예 예 저는 이런 세계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우리 노재 지켜 안 돼 와 확실한 역할극이다 확실한 역할 내꺼야 영혼까지 갖고 왔어 자 그러면 내가 이종희 할 자극이 있다 내가 에스티 할 자극이 있다 내가 에스티 할 자극이 있다 아 미치겠다 아 너무 웃겨요 아 나 나